오늘은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S&P500 지수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으로 보면 다우 지수가 0.34% 오르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9%, 0.14% 올랐습니다. 오른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승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우 지수는 2주 연속, S&P500 지수는 4주 연속, 나스닥 지수는 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한 지수 보면 다우 0.13%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6%, 13,259, S&P500 지수는 0.11%, 상승해서 4,298, 4,298,86이니까 4,300에 1.1포인트 모자르죠? 거의 4,300 왔습니다. 개장 초부터 S&P500 지수가 지난해 10월 저점 3,5,7,7이죠? 그 저점 이후에 20% 오른 4,300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4,320까지 올라갔었어요. 마감가 기준으로는 4,300 바로 직전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932년, 그럼 거의 100년이죠? 90년 1932년 이후 가장 짧은 강세장,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3년 전이죠? 코로나, 코로나 직후 21개월간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동안 30% 이상 폭락을 했죠?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때 주시장에 들어온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제가 그때부터 또 그 직전부터 유튜브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속 오른 것 알고 계시죠? 이 기간이 역사적 90년으로 보면 가장 짧은 강세장이었어요. 21개월간. 그때 여러분들도 이 강세장의 맛을 봤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짧은 거였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강세장이었단 말입니다. 미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가장 긴 강세장이 언제였냐면 2009년 3월, 그때 2009년 3월 9일이 S&P 500 지수가 676이었습니다. 지금은 4,300이죠? 676. 이때부터 시작돼서 2020년 2월 그때 3,380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약 11년간. 강세장이 11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상승폭 기준에서는 1990년대 강세장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이 긴 강세장 기간으로 보면 바로 금융위기였죠? 그때 이후에 200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1년 동안 계속 그 사이에 계속 떨어질 때도 당연히 있었죠. 톱니바퀴처럼 계속 오르내리면서 우상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하락장을 경험해 봤으니 앞으로 강세장은 과연 몇 년간 지속이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야. 강세장이란 광범이야기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세를 연이어 나타내는 그 시장을 이끄는 거예요. 고점 대비 20% 하락을 하게 되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저점 바닥 대비 20%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3577 작년 10월 12일 그때 기준으로 20% 이상 올랐거든요. 금융위기가 고조가 되었던 2007년 10월에 이 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이렇게 11년 동안 상승세 예상을 했던 사람들 아마 거의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긴 상승장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년 동안 주가가 하행 없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저는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적으로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평균 2배, 3배, 4배 더 긴 시간 동안 강세장을 누릴 수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을 받는 대로 꾸준히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장기 보유를 하는 건데 굳이 강세장인 이 주가가 비쌀 때 사 모으는 것보다 약세장일 때 싸게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저가 매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로서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시 약세장이 오면 정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약세장은 강세장에 비해서 쉽게 오지가 않습니다.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훨씬 길어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런 버핏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약세장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라는 내용을 담은 이 소환을 투자자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리는 다시 뉴욕 증시가 강세장으로 진입했다고 믿는다 라고 말을 하고 투자자들은 다시 증시에 대해 열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될 것 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의 심리 또 위치 포지셔닝 펀드멘털 이 수급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더 크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의 이 변동성 매우 낮은 점도 있고 또 VIX 공포지수 지금 역대급으로 내려가 있어요. 또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회수된 점 미국 연방주민대도 이 긴축이 즉 금리 인상 과정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점 이런 점이 주가 상승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최근 248 거래일 만에 강세장으로 전환한 미국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다시 약세장으로 꼬꾸라질 수 있다 라고 또 JP모건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 연말에 3,800, 3,900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JP모건의 전략가들은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현재 수준에서 20% 하락할 수 있다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현재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고 또한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라는 분석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다음 주가 앞으로의 강세장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분수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부 시장에서는 올해 S&P 500 지수소의 상승에 대부분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런 소수의 초대형 종목 빅테크주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랠리에서는 이런 면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지금을 강세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세를 보인 것은 단지 특정 종목들 빅테크주들 뿐이다 라고 말이죠. 1980년대에도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침체는 평균 13개월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가 올해 연말 전에는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난해 8월에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할 때죠. 치수가 4,325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세로 돌아선 바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주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일 우리나라 시간이죠 다음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나오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1% 0.25% 인상할 가능성은 29% 그러면 71대 29니까 쉽게 7대 3 그죠? 동결 가능성 7 0.25% 인상 가능성 3 7대 3 입니다. 이번 FOMC 정례회의 직전 나오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CPI 이 보고서는 확인해야 한다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번달 동결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에피소로 2.3%